안녕하십니까 초짜 낚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짜입니다 여기가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카메라 세워서 해안 뒤 비온게 핸드폰 난리나버려요 얼른 얼른 조업하는 거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잘 보세요 비 더 오기 전에 얼른 잡고 먹을까 잡고서 어디 안에 들어와서 매구거든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라저라 어찌 쫓까 너무 멀다 여기 됐어 이 정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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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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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